여기 어디야? This is 울산 울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울산 울산에서도 유명한 대왕암공원이라고요 대왕암공원 대왕암이면 과위겠네요 어 그러겠네 들어봤어 그래 지금부터 출렁다리까지 걸어가실 거 그래 출렁다리 들어봤어 대왕암이면 출렁다리 그거 아니야 말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인스타 거기서 뭔가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출렁다리 저 되게 그거 같아요 진짜 시간이 날 때는 맨날 집돌이어서 어디 안 나가고 밖에 안 나가고 진짜 폐공장 같은 작업실에만 밖에 있는데 탄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는 거죠 출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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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임? 오오아이오 라는 게임을 알고 저희 또 전문이죠 출렁다리 한 명을 업무 사업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나쁘지 않아 이것도 다른데요? 너무 체력적으로 물리시는 거 아니에요? 야생들 끝났는데 성형이 순간적으로 좋은데? 잘 먹는다 하체 잘하네 런지하면서 갈 수도 있어 어우 맛있어 계속 그중의 학도부터 괜찮냐 여기서 성형이 앉는 사람을 런지로 가는 걸로 괜찮았어요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요 야 런지 못해 게임을 해볼까요? 좋아요 정답 카페인 조용히 해줘 호랑이 오 쉬운데? 오랑운탄 수영 호랑이 호랑이 소끼 늑대 피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아! 반대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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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로? 물개 도구레? 아! 이거 동물이긴 그만 저희로 고양이 토끼? 뭐야 토끼 족제리 패스 패스 일단 두 개 패스 펜 타마? 조개? 냠냠 먹는 조개! 홍합! 치즈소개! 뱀! 장어! 장위! 뱀장어! 암! 장어를 먹어버려? 장어를 먹는거야? 장고리? 룰이야? 맨날 칠거운 털! 근데 펜성 누려갈게! 장어! 느려? 일단 느려! 달팽이야? 나 일단 해봐! 어? 주머니? 어 맞았어! 총 7점! 응! 생각보다 잘하네! 많이 맞췄는데? 날카리! 꿀꿀! 꿀! 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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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라면! 조금! 아! 털! 제목! 어! 꽃게! 개! 개! 나 이거! 털 있는 개! 털 있는 개! 그 이상한 개! 개인데! 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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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개라는게 있어! 어! 구멍이 있어! 제주님! 제주님! 응가! 응가! 제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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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님! 안절부절! 유지님! 유지님! 똥을 먹는... 똥 벌레! 개 똥이! 패스! 패스 2개! 자! 하나만 패스하면 바로 그... 정갈! 정갈! 우리 거 좀 어려운데? 쉬운데? 백조? 패스! 라이머리에 설명은 못하네! 자! 패스 3개예요! 이제 다 맞춰야 돼요! 우리! 태훈이! 편리칸! 편리칸! 편리칸 이거 아니지? 이거? 오리? 아닌데? 닭! 까따구리! 기린? 아! 시간 흐르죠! 까따구리를 이러기! 시간 흐르죠! 평병! 시간 흐려가자! 패스! 어! 해마! 자! 우리 거 넣어버려! 아니! 나 좀 무서운데? 근데 밑에 봐봐! 좀 이쁜데? 나는 구부부프증이 약간 지석이 지춤하네! 여보이 지금 많이 무서운 것 같은데? 구부부프 여보 괜찮아? 여보! 지금 심심이 없는데? 구부로 아!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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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찐이에요! 얘가 찐이야! 싫어! 얘가 찐이야! 아! 싫어! 얘 얘 얘 얘 이 노래가 찐이야! 예예예 예예예 네! 우리 팀이야! 우리 팔이 잡아! 우리 팔이 잡아! 잠깐! 아! 아래가 보지 말한다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아! 창전이 형! 창전이 형! 지석이 형! 다음 순위 보실게요! 다음 순위 보실게요! 조용히 먼저 보실게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재밌어요. 아니 제가 진짜 찡그려서 말해서 좀 부정적이게 보일 수 있는데 진짜 비용적인 거예요. 뭔가 약간... 뭔가 힐링 타임이야. 창선이 형을 알았는데... 뷰가 너무 좋다. 좋아. 여기 너무 예쁘다. 그리고 물이 너무 맑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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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있거든요. 여기서도 저러고 있어. 더 해줘! 더 치명적이게! 더 빠져줘! 더 흔들어줘! 어차피 어차피 더 흔들어져! 더 빠져들어! 카메라 뒤처진 저걸로 저기 약간 늘어나는 것 같다니까? 북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생겼다는 그 말을 여기 어떻게 왔죠? 자수정 동굴나라 자수정 자수정 동굴나라 국내 최대 동굴 테마파크래요 여기 차에 써져 있습니다 저기 바이킹도 있고 나로우 같은 거 쏘는 것도 있고 회전공과도 있고 와 진짜 범보카 형 저 범보카 타고싶음 너네 애들 다 면허 없잖아 나 면허 있어 카트라이더 무지개 장갑 저희 근데 혹시 여기서 이제 놀면 되나요? 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자수정 동굴나라입니다 날씨가 덥잖아요 시원한 동굴로 춥다는 소문이 Let's get it 저 잠바 입었잖아요 동굴에 여기가 많이 차이 나나? 이곳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노실 수 있는 예이 자 그러면 자유롭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범보카 타고싶음 범보카 범보카 무지개 장갑 보여줄게 신나게 범보카 범보카 으아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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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멈춰버린 시간 속에 줄 거야 두 배를 부족함이 없도록 더 빠르게 더 세이크하게 더 미치게 더 즐겨봐 세이들! 여러분 지금 너무 재밌게 보는 게 배가 아프셨나요 혹시? 왠지 모르게 좀 탐탁치 않네요 아... 그래요? 많이 원짜나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너무 원짜나 보이세요? 잠깐만 비이님 표정도 찍어야 돼 아 잠깐만 지금 자세부터 막 이러고 아 자세부터 이렇게 원짜난데 지금 이렇게 원짜난데요 살짝 아예 많이 나요 살짝 좀 탐탁치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기를 하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기 어떤 내기죠? 바이킹을 타면서 저희가 스테치국에 예를 들면 사과 이런 걸 써서 아 점점 기시가 작아집니다 네 아 총 10가지 문제를 낼 수 있는 그건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볼게요 아 그건 그냥 본인 탓이죠 그건 실제적 한계 실제적 한계 맞아요 반응 와 디저트요? 디저트로 15만 원 나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원하는 만큼은.. 탄도를 정확히.. 나도 탐탁치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정확하게 정확하게 되질 않지만 이제 스케치북에 이렇게 점 하나 찍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실패하면 여러분들 자수 정도 구경 런지로 구경하리 아 오케이 네 아 잠깐만! 디저트 국을 먹어야 돼? 먹고 싶긴 해 먹고 싶긴 해 런지가 이거 살짝 먹고 싶긴 해 괜찮으시죠? 이거 봐요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수! 오매룸 빌망 정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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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데? 정기야 정기야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 형은이와 형은이와 으악 으악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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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찾아보셨네 선수 찾아보셨네 가상탈 어아어 고구분투! 고구분투! 흔들리지마! 흔들리지마! 고구분투! 흔들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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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술로 집어먹고 싶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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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발이 불꽃! 발이 불꽃! 발이 불꽃! 나 진짜 지질 것 같아 철장가상! 철장가상! 흔들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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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는게 어딨어요? 행정! 혈면 뭐 그런거 같은데 혈년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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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넘겨줘! 지질과세! 난 너무 재밌는데? 암부가 결초보! 진짜 암부야! 도무신! 도무신! 민주초코! 민주초코! 인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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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도무신! 아! 아쉽다! 방금 화장실 갔다왔는데 아내가 석빈구야 석빈구! 너무 추워! 지금 이미 여기 살짝 종아리로 오고 있어! 광예수분 펜 입고 계세요! 펜 입고 있어! 요거 하나 펜 입고 계세요! 잠깐만! 런지하는게 나왔을수도! 종착지에는 디저트가 없고 디저트가 없대요 디저트가 없어서 종착지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좋은 카페가 있다라는 첩보를 입주를 했습니다 안 좋기만 해봐요! 인스타간보 성이 카페인가요? 당연하죠! 인스타인 카페를 저희가 100분들 좋아하시겠구만 굉장히 짧은 시간 1분만에 수소문해서 찾아냈어요 지금은 못먹는다? 지금은 못먹습니다 차라리 여기 왔다가 기분좋게 이쁜 카페 가는 그런 옷을 만들고도 좋을까 그게 낫지 근데 왜 승부를 거셨는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버리지 말라 15살짜리 예스 너 파차 어떻게 봤어? 파차 어떻게 봤어? 일단 여러분들 그럼 부탁하고 시간을 가지러 가시죠 다이안을 잡으세요 다이안을 잡으세요 다이안을 잡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이 바로 됩니까? 리액션 하셔야 됩니다 리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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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utet 신반도의 몸 근데 물은 무슨 물이에요? 사나님 사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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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많네 우와 이거 밑에 물이 크네 신기해 우와 와우 와우 진짜 캐리 부르지만 하네 엑소 라이 켈리 여름에 여름에 오면 진짜 안 좋겠다 입돌아줘 손장님 드리버 드세요 여기 들otechnology 뭐였지? 우와! 자주 중이면은 보라색이 있나요? 근데 저건 안 캐요. 뭐였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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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목소리가 많이 캐고 우와! 아 이게 터뜨리고 있으면 캐고 또 터트리고 계속해서 터뜨리고 들어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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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얼마예요? 티면 티면 챙겨! 우와! 챙겨! 한 번 챙겨! 만져보고 싶어서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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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회전봉가처럼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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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마코스 TV. 어쩔지 제게. 어쩔지 제게. 자 여러분. 노물로 출발. 근데 제가 보면 좋은가? 아까보다 더 추운데? 아까보다 더 추운데?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 자. 우리 둘러보면서 신기한 거 있으면 저에게 바로바로 얘기해주세요. 신기한 거 있어요. 신기해요. 신기한 거 있어요. 이게 뭐야? 어쩔지 신기한 거죠? 지금 어딨어? 잠깐만. 아 나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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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친구들. 생일 친구들. 어! 아! 사랑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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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위한 동굴. 이 게임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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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것도 약간 그런 장정의 인간인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이렇게 해보지. 이게 도리는 시야. 뭐 뭐? 에메랄드? 저거 약간 가공하는 것 같은데? 왜? 왜 이렇게 있어. 머리 없어 여기. 아 그래? 네. 살려달라고 빌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다 정이 탈의 핸드입니다. 자. 보셨어. 어떤 도움을 들으면서 한글씨 얘기해볼까? 아니 말은 안 돼. 말은 안 되잖아. 나 탕 잘 되게 해달라고. 탕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건 안 해. 그럼 말하면 어떻게 해? 말하면 어떻게 해? 모라인데. 어? 말하면 안 돼. 볼까요? 아니. 나. 이만큼 정리해달라고 해결하셨어. 도움을 쳐주마. 어 맞아. 도움을 하자마자. 나 도움을 올렸어. 근데 일단 제일 기록이 좋아 보이는 거. 제일 하드폰 한 거 이런 거. 와 이거 너무 하드폰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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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웹킬이 보인 줄 알아요. 네. 뭐가 내가 나 아시죠? 한 번을. 한 번이 형.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 번을 할 수 기억하시나요? 아. 드러가는 거. 그러면 재현을 한 번. 아 아니요. 아. 나가자. 아. 퇴락이 퇴락이 кто고기가 너무 있어가지고 테락이? 근데 사진들이죠 아 좋아요 저게 여기서 더 쳐서 온 걸로 저게 사진 찍으시죠? 제가 한번 부정 사라진 거 같은데 아예 제가 성하이 형만 그러고 나가지고 와 동물 진짜 예쁘다 다큐멘터리연속 그렇게 오면서 지금 보시는 이 녀석은 1500년 전 만들어졌던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녀석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우리는 그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 세 명의 진희들만 넣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아... 그거 아니야... 영상 변조 오... 이렇게 있다. 아... 다시. 마마... just kill the man who is your body with love who my trigger and is it? 마마... I'm the judge in God NO! 하하하하 좋은 공연이었다. 좋은 공연이었다. 좋은 공연이었다. 좋은 가수였고 여러분 이번 여행 동글타워 이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좋았어. 난 너무 좋았어. 난 너무 좋았어. 공기가 너무 깨끗해. 맞아. 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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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은 시원합니다. 진짜. 공기가 맑다는 느낌이 이런 것 같아. 되게 좋아졌네. 진짜 제대로 된 유행이었다. 방금 저 행복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까지 마코스비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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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